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너무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솀이 아닌데요 뭘 하라고 못했었잖아요 저 왜까? 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어디 해야 돼요 어휴 너무 어렵다 뭐야 2라운드 못해 좋았다 다 한대 한대 좋았다 와 좋았다 이게 철권입니다 이게 철권입니다 여러분 천 핀 저렇게 터지는 거야 핀 저렇게 터지는 거야 핀 룩이 안 됐습니다 핀 룩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 해도 죽는 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캔까지 해버렸습니다 핀 룩이 안 됐어요 핀 룩이 안 됐습니다 핀 룩이 안 됐어요 너무 조용하죠 해설을 좀 해 주시죠 아니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가 아니고 해설을 하면 뒤에서 신경 써요 이 경기는 좀 준비하실 수 있겠다. 이 경기는 좀 준비하실 수 있겠다. 이 경기는 좀 준비하실 수 있겠다. 아! 이건 좀 힘든 판단인데. 이건. 와! 여기다. 이 형이 많이 만났어. 와, 좋았다. 이거. 오, 그거 뭐야 이거. 아, 저게 합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심리 걸고, 이러면서 역축이거든요. 이거 벽 안 깰 거에요. 지금 역하드 돌았는데 역하드 안 들어갈 거에요. 어? 이거 레드 타고 갈 거 아니야. 아냐 아냐. 아. 마지막으로 했어. 입 깡 했네. 이거오уп apl내 зр, 길 하나 차있기 때문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birthday. 핵선이 났다 핸솔이 말을 잃었나? 이거 하려면 안되요. 뒤에 신경써요 결승전은 결승이니까 이에 가는데 예선부터 가면 안돼요 1대1 2대2 1대2 2대3 어 3대2 동영상 오우! 아, 가슴이 쎈데? 응. 계속 보았나? 설탕이다. 네, 설탕이다. 많이 드셨어요? 응. 설탕이 없어야 돼. 우와, 다스위비. 우와, 신난다 이거. 우와, 이게.. 대박이다. 이게 철권이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벨쳤다, 이거는. 게라 네. 아, 사나 손루. 흰얗게 형아? 왜? 꽃팩님이 아직 소용인 건데. 이거 뜯하면 해야 돼요? 나 치행하고 있어, 나 지금 여기서 한 5번 가시려고. 메쿨이! 그래서 이긴다고 강력하게 이겼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긴다 조심해라 말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이고 아 와 레드스러스 아 이거 좀 그럼 이긴다 빨리 가고서 먹어줄게요 재미 캐슨 좀 꼽힘 와 이거 지금 저로 이제 한 방에 아이고 아 이거 치요 아 이거는 저거 이건 진짜 셀권이었다 이건 슬판네? 저것도 이렇게 판정 아니야? 아니요 제 몸이 굳어요 좋았다